보로라? 이슬로 비단 나요. 보잘것없는 집안 딸이라 며느리 깜으로 자격 미달이란 말씀. 잘 알아들었습니다. 뭐가 부족해 내가! 몸매가 빠져? 얼굴이 추녀야! 한 열만 잘 몰라요. 하트 날려대고. 3년만 지나면 깨가 모래로 변한대. 미혼? 두 집 살림은 안 해요. 우리 ㅅㄹ아 아버지! 엄마, 막내아들, 세상 사람 다 알아주는 인기작가 됐어요. 아무한테나 아줌마야? 아악! 아악! 아 빼! 성맛 작가님이세요? 네원 이〦랄